우리 아들은 흔들리는 이 하나가 있어요. 흔들리는 이빨? 워블리 처음 모르는 다만요? 워블리 워블이 뭐냐면 흔들리는 건데 이빨이 흔들리는 것도 워블르 한다고 얘기하고 테이블 같은 거 식탁 보면은 왜 다리 약간 길이 안 맞으면 덜컹덜컹하잖아? 그것도 워블르 한다고 워블르 워블르 앞뒤로 왔다 갔다 흔들흔들 한다고 그것도 흔들흔들 어쨌든 나라이름요 나라이름 다시 할 거예요 일단 우리 나라이름에 샐막 날려먹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것만 하려고 하다가 그것만 하면 또 재미가 없으니까 하기 싫 거 아니에요 비엔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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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나와요 비엔남 완성이 안 됐을 거 같아서 비엔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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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이름을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텐데 러시아요 러시아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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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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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시바룬하게 러시아 벨기에요 벨기에요? 네 벨기에 초콜릿 유명하잖아요 맞다 벨기에 벨기에? 빨개? 아니야 알 수도 있는데 모르는구나 벨루아? 아니 벨루아 오전으로 카페 이름으로 벨루아 오전으로 벨루아 오전으로 벨루아 카페 이름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벨자로 시작하려고 제가 알고 있는 거 벨지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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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프라이즈 하네요 체코 체코? 응 체르코? 아니 체코 체코? 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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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애 발음이? 스위스 스위스? 스와이스? 스와이스? 아니야 스위스 스위스가 영어야 그러니까 스위스이고 스위스가 영어긴 해 영어인데 스위스가 형용사야 근데 우리는 코리안은 한국이고 코리안은 한국의 한국 사람이잖아 코리안 코리안은 그치 그치, 그치. 스위스는 한국 사람의 처럼, 스위스 사람의, 스위스 사람, 스위스 의이라고. 스위스연? 아니. 스위스올랜드. 스위스올랜드? 스위스올랜드. 아예 다르죠. 베트남은? 비엔남. 프랑스. 프렌치. 네? 프렌치. 프렌치는 방금 전에 스위스처럼 프랑스의에요. 그리고 사람을 말하기도 하고, 프렌치라고 하면. 프렌즈. 프랑스가 아니라고. 프렌스라고. 프렌스. 그래서 발음 못할까봐. 쿠바. 쿠바? 쿠바도 영어 아니에요 그대로? 쿠바도 C-U-B-A 이렇게 써요. 근데 발음이 달라. 큐바야. 큐바? 이게 유 발음이네요. 마지막 스웨덴. 스위츌리언. 아니요. 스위츌리언은 뭐예요? 스웨덴, 스위츌리언은 처음 들어봐요. 무슨 음식이름 아니에요? 스위든. 스위든. 이게 위이로 말하네. 스위든. 특이하죠. 도시 이름 갑니다. 아는 것도 있을 거예요. 모스크바는? 아 모스크바. 아 안 ändern. 모스크우우. 그죠? 가보고 싶은 데 중에 하나 여기도 프라하? 프라하? 오 맞았어 미소 어떻게 하지? 맞죠? 마지막 샹하이입니다 샹하이? 맞아 샹하이잉하이 이건 많이 틀어볼까 우선은 다 한 번씩은 훑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이것만 하면 재미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 도시가 어떤 느낌인지 설명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나 어디 갔다 왔다? 그러면 거기 근데 가보면 어떻구만이야 맨날 구운만을 할 수는 없잖아요 뭔가 형용사스러운 거 근데 장소에 붙을 수 있는 형용사를 좀 해주고 싶은 거예요 아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아는 거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활기찬 활기찬 영어로? 활기찬? 명동 같은데 생각했을 때 딱 떠오르는 분위기야 양평 같은데 진짜 가면 뭐 있잖아 무슨 카페? 라이브 카페? 라이브 카페라고 있잖아 라이브가 살아있는? 살아있는이잖아 활기있는이라는 뜻도 있거든 그래서 거기다가 LY를 붙여서 lively라고 하잖아? 그럼 활기찬이라는 뜻이야 lively 라이블리 라이블리예요 그리고 스위스에 있는 엽서 같은 풍경 알죠? 그런데를 영어로 peaceful이라고 해 피스? 피스 평화로운 아 평화로운 피스풀 평화로운 하면 사실 이 단어를 평화롭다는 게 평화 때문에 잘 안 쓸 거 같지? 우리는 평화라는 말을 잘 안 쓰죠 교회는 아니고 잘 안 쓰죠 교회? 무슨 국회 같은 거 아니야? 어 그런 거 잘 안 쓰잖아요 근데 peaceful이 평화로운이라고 사전치문 나오니까 붙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어 이런 나라나 도시의 그런 경치를 얘기할 때 쓸 수가 있는데 peaceful은 뭐냐면 우선 두 개가 다 들어가요 예뻐야 돼 아 예뻐야 돼? 경치가? 예뻐야 되고 또 조용해야 돼 예쁘고 조용해야 돼? 딱 스위스야 내가 봤을 땐 그런 데를 peaceful 하다가 해 peaceful 경치 좋은 거를 말하는 단어가 있어요 경치 좋은 거? 경치인데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무슨 무슨 장면을 뭐라고 해? 무슨 씬 이러지 않아? 무슨 씬? 뭐 배드 씬 러브 씬 러브 씬 키스 씬 그래서 장면을 거기다가 IC를 붙여 형용사로 만들어야 되는 거 명사거든 그래서 시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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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경치가 좋다 어떤 데냐면 뭐 스위스 같은 데겠죠? 그렇죠 뭐 프랑아 같은 데 시닉 하잖아요 그다음에 크라우디드라는 단어가 하나 크라우디드? 크라우디드 알 텐데 무슨 군중 무리 같은 거? 맞아 크라우드가 군중이잖아 크라우디드는 생각 많은 거야? 북적한 거야? 북적북적한 거야 복잡한 거야 복잡한 크라우딘 복잡한 이 있어요 어디가 그럴까요? 샹하이? 서울 저울 여전히 하나 있어요 도시적인 거 도예적인 거를 생각하면 돼요 장남에 약간 증권가 많은 데 가면 이런 데 도시적인 거 시티? 아니야 시티랑 전해선 거 없어 컨템포러리라고 알아요? 되게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컨템포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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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단어가 있고 컨템포러리 도시적인 그래서 약간 창하이 서울의 그런 증권 같은 거 뉴욕 이런 데 생각하시면 딱 떠오르는 느낌이 도시적인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했어요 그럼 이제 여태까지 했던 거에다가 짜맞춰볼 거야 예를 들어서 나 어디 가봤다? 할 때 우리 어떻게 쓴다고 했지? 편집 완료 써서 have been 있었고 갔다가 아예 안 오는 거는 have gone have been have gone 그치? 나 벨기에 가봤잖아 벨기는 완전 다른 뜻이었는데 다른 발음이었어 I have been to 벨루 아까 거의 얘기했어 어디야 우리 도대체 벨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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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봐 벨지엄 당신 엄 벨지엄 벨지엄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면 비행기로 얼마 걸려 할 거예요 long? how long? 아니요 시간 걸리는 거 할 때 시간을 얘기할 때는 it을 써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셋이야 it's three o'clock 이렇게 얘기하잖아 거기다가 시간 걸리다 할 때는 항상 take를 써요 항상이야 그래서 아예 시간이 걸린다고 말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앞에 가기가 it takes about이 나와야 돼 자동 반사적으로 about은 왜 나오는 거냐 하면 대략 정확한 식은 아니고 대략 대략 자 it takes about이 바로 자동 반사적으로 훅 나와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 몇 시간 걸리는지는 나도 잘 몰라 모르니까 무조건 열 시간이라고 치고 비행기로 열 시간이라고 치고 한번 길게 이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 모스크바 가봤잖아 비행기로 열 시간 걸려 I've been to Moscow 비행기로 it takes takes about 열 시간 10 hours 10 hours 10 hours 비행기로 비행기로 buy plane 우리 옛날에 결제수단 할 때도 다 buy 썼어 어떤 거 기억나죠 똑같아요 이것도 수단이기 때문에 교통수단이잖아요 어떤 걸 타고 간다 크레딧카드 같은 거 쓸 때도 buy 크레딧카드 했잖아요 그때 buy 이것도 buy 나 부산 가봤어 기차로 3시간 걸려 I've been to 부산 바다 It takes about 3시간 3시간 by train 나 싱가포르 가봤잖아 비행기로 5시간 걸려 I've been to 싱가포르 It takes about 2시간 5시간 5시간 바다 바다 싱가포르 할 때 싱가폴 아니다 싱가폴 싱가폴 폴 싱가폴 싱가폴 아니고 싱가폴 그 다음에 이번엔 분위기까지 얹어보겠습니다 그 도시는 뭐 라이블리 하다고 네 라이블리, 크라우드, 컨템포어리, 익사이팅, 시닉, 피스포 했었어요 나 부산 가봤는데 이 차로 3시간 걸렸거든? 굉장히 활기차라고 얘기했어요 I've been to 부산. It takes about 3 hours by train. It is... 어떻게 사고? 활기차. It's exciting. It's exciting. It's lively. 두 개 다 해도 돼요. It's lively and exciting. 다 해도 돼요. 나 싱가포르 가봤는데 비행기로 5시간 걸리는데 도시적이야. I've been to Singapore. It takes about 5 hours. It's contemporary. 발음이 강세가 템에 있어요. Contemporary. 나 스위스 가봤어. 비행기로 11시간 걸려. 경치가 엄청 좋아.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I've been to Switzerland. I've been to Switzerland. It takes about 10 hours. It's scenic. 맞았어. 이런 거 있잖아. 되게 가깝다고 할 때. 가깝다고 할 때 원래 가까운 거 close잖아. It's close. 그리고 멀리다 할 때 It's far 이거잖아요. 걸어갈 만한 거리 있잖아. 걸어갈 수 있어. You can walk. 할 수도 있지만 걸어갈 만한 거리야. 를 하고 싶어요. 걸어가는 거니까 뭐가 필요하겠어? Work? 워크가 필요하겠죠. Work 아니에요. 워크에요. 워킹이 필요해. 워킹. 워킹. 거리. 디스텐스. 맞아. 그래서 워킹 디스텐스. 인을 붙여요 앞에? 워킹 디스텐스. 그 거리 안에 있어. It is in. It's in a walking distance. 그럼 해보세요. 이마트는 걸어갈 만한 거리야? 이마트는 걸어갈 만한 거리야? 이마트는 워킹 안에 있어. 인 워킹 디스텐스. 이마트는 인어. 인어? 인어 워킹 디스텐스. 인어. 여기 봐봐. 가게르긴 적용. 침에서 원하는 거 manipulation. 인어. 인어? 인어 워킹 디스텐스. 인어. 인어. 인어 워마트는 워킹 기념. 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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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peaceful and scenic My school is in a walking distance